대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어제 기준 보훈병원 의사 1명과 입원 환자 11명 등 14명이 줄줄이 확진돼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인 80대 3명 등 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139명으로 늘었습니다. 제종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과 관련해 감염이 번지면서 대전에서만 11명, 제종에서 3명이 확진되는 등 1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. 충남에서는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10명이 확진되고 초중고 산발 감염 등으로 어제 기준 111명이 확진된 가운데 공주에서 지난 17일에 숨진 40대 1명이 사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19명으로 늘었습니다.